네 그러면 전자수학 A 19번째 시간 시작하겠어요. 카메라가 다들 안 켜진 것 같은데 켜주세요. 먼저 어나운스먼트가 이제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홈웍 A씨 본래 이번 주까지였는데 양도 너무 적고 다음 주에 5월 5일 날 제가 메이크업을 정상 시간에 하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날은 휴일이고 학생들이 다음 주 어차피 홈웍이 나가면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로 옮겼어요. 근데 아마 지금 제가 한 세 문제 만들었는데 두 문제는 여러분이 미리 할 수 있어요. 미리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월 17일 17은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달력을 보고요. 5월 17일 또는 5월 12일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5월 12일일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가 두 번째 퀴즈를 봐야 돼요. 그래서 퀴즈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하고 있으세요. 퀴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했지만 어린이날 이게 아마 석가탄신일이죠. 아마 어린이날은 확실히 할 거고요. 석가탄신일도 정상적인 시간에 할 텐데 출석의 의무는 아니에요. 그때는 출석의 의무는 아니니까 시간이 안 맞는 학생은 안 들어오셔도 되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어차피 메이크업하고 진도는 순서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따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리뷰를 먼저 하겠어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것은 결국은 Sequence of Random Variables 그 다음에 샘플링 그 다음에 Sequence of Limit 뭐 이런 거였는데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먼저 샘플링이라는 단어가 쉬우니까 샘플링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리마인드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가 되기 전에 배웠던 샘플링은 주로 음악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 작곡하는 데 쓰고 뭐 이런 것을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뽑아내는 게 샘플링인데 일렉트리컬 엔지니어가 되면서 샘플링 그러면 주로 Continuous Time Signal에 Impulse Train을 곱해서 Impulse가 있는 Continuous Time Signal로 바꾸는 것을 샘플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타임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일정 간격마다 이 함수 값을 이베류에이션을 해서 어떻게 보면 도메인을 Continuum에서 디스크릿한 세수로 바꿔서 우리가 시퀀스를 만드는 거죠. 사실은 양방향 시퀀스 그런 것을 샘플링이라고 했어요. 또는 디지털 신호 처리에서는 이미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인데 예를 들면 매초마다 100만 개씩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이 나오는데 100만 개가 너무 많다. 그래서 50만 개로 줄여요. 그거를 이제 2배 다운샘플링 한다고 하죠. 또는 다운샘플링 한 다음에 필터링까지 해서 데시메이션 하는 경우도 샘플링은 샘플링이에요. 그래서 디스크릿 타임 샘플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하지만 그런 어떤 음악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시그널 젠 시스템스 또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멀티 레이트 시그널 프로세싱 이런 것 말고도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되는데 이미 고등학교 확률 및 통계 시간에 조금 했겠지만 표본 추출 이런 말로도 쓰이고 어쨌든 샘플링이라는 것은 세 번째는 뭐냐면 샘플링 from a probabilistic distribution까지 해서 여러분이 덩어리로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가오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5개의 샘플을 얻고 싶다. 샘플링을 하고 싶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랜덤넘버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X, I들을 얻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된 어떤 이벤트들을 예를 들면 5개 얻는 거죠. 그러면서 주로 샘플링이라고 할 때는 저기서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돼 있는 X1부터 X5까지를 뽑아내고 싶은 거죠. 사실 관찰되는 것은 말했지만 이렇게 돼 있는 5개가 예를 들면 관찰이 되는 거죠. 이것이 샘플링이에요. 그래서 샘플링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은 좀 이해가 안 가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전송을 해요. 데이터비트를.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친구가 받아요. 근데 전송을 할 때 문제는 내가 통신기니까 어때요? 이거를 내가 머릿속에 0, 1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어때요? 텔레파시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전파로 보내려면 그것을 전자기파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전자기파로 바꾸려고 하면 결국 안테나라는 걸 이용해서 마치 우리가 스피커가 뭐예요? 스피커가. 일렉트리칼 시그널을 아쿠스틱 시그널로 바꾸는 거잖아요. 마이크로폰은 아쿠스틱 웨이브를 일렉트리칼 시그널로 바꾸는 거고 마찬가지로 안테나라는 것은 어때요? 일렉트리칼 커런트 또는 볼티지 시그널을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로 바꾸는 거죠. 또는 수신기에 달아놓은 안테나는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를 일렉트리칼 시그널, 전류든 커런트든 커런트든 볼티지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 안테나 사이즈는 내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안테나를 그래서 우리가 뭐 안테나를 100미터짜리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안테나, 조그만 핸델드 디바이스에 안테나를 집어넣고 싶으니까 어느 정도는 높은 주파수 또 너무 높아지면 또 빛처럼 직진성이 강해져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웨이브 프로퍼티가 잘 안 보여서 적절히 높은, 하지만 꽤 높아요. 여러분이 쓰는 핸드폰들 한 3GHz 전후라고 보면 돼요. 3GHz 전후로 그냥 막 사인웨이브가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정보를 실어 보내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것은 보냈다 안 보냈다 하는 거겠죠. 물론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제일 간단한 게.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죠? 우리 생각에는 그걸 가지고 다시 어쨌든 뭐 모듈레이션이라고 하죠.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성분은 빼내고 남은 걸 가지고 보낸 데이터가 0이었는지 1이었는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말했지만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고 unknown 채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트랜스미터와 리시버 사이에. 제가 예를 들어서 트랜스미터인데 KTX를 타고 시속 500km로 막 달리고 있어요. 그럼 주위에 있는 소위 말하는 반사체나 이런 것 스케터러라고 하죠. 막 휙휙휙휙휙 지나가는데 저기 3km 떨어져 있는 기지국이 전자기파가 막 반사되고 막 이렇게 도플러 효과 있는 걸 받아가지고 0인지 1인지 알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내는 Statistical Inference Method 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해서 받은 샘플 가지고 어떤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야 한 100만 개 만들어. 이렇게 해요. 한 비트를 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100만 개 만든 다음에 50만 개가 0 50만 개 이상이 0이면 0이라고 하고요. 50만 개 이상이 1이면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하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파퓰러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Statistical Inference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보낸 게 0인지 1인지 모르지만 받은 샘플들로부터 어떤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만들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샘플을 만들어내요. 그런 것들까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샘플링이라는 것은 통계적 추론 그 다음에 통계적 방법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샘플링을 했어요. 소스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샘플들을 가지고 결국은 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또는 랜덤 베리어블로 우리가 모델링하는 이 녀석의 어떤 특성을 알고 싶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의 방법이 로우 오브 라지 넘버즈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랜덤 베리어블 X가 IID하기 여러 번 샘플링 된 거라고 생각하고 X의 평균을 알고 싶어요. 스타디스티컬 에브리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직관적으로도 XI들을 여러 개 관찰해서 그러니까 여러 리얼라이제이션 인스텐세이션들을 모아서 산술 평균을 구하면 뭔가 비슷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4. Sufficeently Large N에서 이렇게 N개의 샘플들을 다 더한 다음에 도수로 나누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가깝다. 그리고 충분히 For Sufficiently Large N 이런 스테이트먼트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를 MN이라고 하면요. M 서브 N이 뭐라고요? M는 Expectation of X라고 합시다. 정의를 이렇게 된다라는 이렇게 된다라는 Theorem들이 Low of Large Numbers예요. 알겠어요? 사실은 Theorem들이 여러 개 있어요. 조금씩 다른 조건 하에서 그런데 그 조건 중에서 조건이 다른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랜덤 베리어블 두 개 더하면 뭐가 되죠? 일반적으로 랜덤 베리어블이죠. 랜덤 베리어블 N개를 더해요. 뭐가 되죠? 일반적으로 랜덤 베리어블이죠. 랜덤 베리어블 N개를 더한 다음에 상수로 나눠요. 일반적으로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이 산술평균이라는 것은 랜덤 베리어블을 RID하게 만들든 말든 랜덤 베리어블 N개를 더해서 산술평균을 취했으면 랜덤 베리어블인데 얘는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랜덤 베리어블의 극한은 뭐겠어요? 일반적으로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수인 M라고 돼있지만 얘도 어때요? 랜덤 베리어블 특별한 경우에 랜덤 베리어블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 랜덤 베리어블로 수렴하는 것에 대한 것이 로우 오브 라지 넘버즈예요. 좀 스페셜하지만 그 타겟이 리미트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것이 좀 특별한 디스크립 랜덤 베리어블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후리에 시리즈 할 때도 봤지만 후리에 시리즈라는 것을 여러분이 트렁케이션 하면 그 스퀘어 웨이브를 후리에 시리즈로 어플럭시메이션 할 때 트렁케이션 하면 어떻게 돼요? 오버슈트, 언더슈트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포인트 오브 디스컨티뉴티에서는 깁스 피나미난 이런 게 생기죠. 깁스의 현상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항수 텀을 막 늘리면 어떻게 돼요? 그 오리지널 스퀘어 웨이브와 트렁케이션 한 후리에 시리즈 리프레젠테이션의 차이의 에너지 한 주기. 그러니까 에스티메이션 어떻게 보면 어플럭시메이션 에라겠죠. 그것은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에라의 에너지는 0으로 가는데 또는 전체 주기로 하면 무한대로 하면 에라의 파워겠죠. 에라의 파워는 0으로 가지만 깁스 현상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 포인트 오브 디스컨티뉴티에서 튀는 양은 튀는 맥스 워스트 튀는 양 자체는 줄어들지 않죠. 섬수를 아무리 늘려도 에너지만 줄어들지 튀어나가는 언더슈트랑 오버슈트의 크기는 일정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함수의 컨버전스 함수열의 함수열의 어떤 다른 함수로의 수렴은 좀 우리가 수열 일반적인 수열의 수렴과는 다른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해석학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함수열의 수렴과 관련된 정의 중에 하나가 유니폼 컨버전스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에브리웨어 컨버전스라는 게 있고 올모스트 에브리웨어 컨버전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컨버전스 인 더 피스 민 그래서 두 함수 타겟 함수와 어떤 함수 n번째 함수의 차이에 절대값에 피승을 한 다음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주기 함수라면 한 주기 또한 적분해요. 그게 이제 피스 놈인데 놈 우리가 뭐 투 놈, 쓰리 놈 이렇게 하잖아요. 유클리디안 놈 하듯이 놈인데 벡타 놈처럼 그것이 n이 무한대로 가면 제로로 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에너지 에러의 에너지도 세컨드 놈이 제로로 가는 거죠. 세컨드 놈이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컨버전스 인 메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xn번째 함수와 x 함수의 차이에 차이가 어떤 엡실롬보다 커지는 그런 정의역 구간의 길이 르벡 메저라고 하죠. 르벡 메저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면 인 메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배우고 기초 해석학 또는 해석학에서 그다음에 이 확률론으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랜덤 베리어블은 뭐라고 했죠? 제가 메저러블 펑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의 여러 개의 산술 평균도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펑션이고 따라서 이 xn이라는 것도 어떻게 돼요? 이 xn이라는 것도 n을 1, 2, 3, 4 이렇게 하면 랜덤 베리어블의 시퀀스는 뭐예요? 함수열이죠. 시퀀스 오 펑션스잖아요. 그다음에 타겟되는 랜덤 베리어블도 펑션이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이 4 모드 오브 컨버전스 4개의 타입 또는 모드 오브 컨버전스 오브 랜덤 시퀀스 에 대해서 알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함수열의 수렴에 대한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했지만 그게 너무 무리하기 때문에 지금 과정에 저도 여러분 때는 몰랐어요. 전혀 저도 여러분 때 이 피블즈 책을 2판인가로 배웠거든요. 2판인가 1판인가로 배웠는데 조금씩 나와요. 그런 말들이 전혀 없진 않은데 그때 그냥 계산만 했지 이해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원 가서 해석학, 학부해석학 해당하는 걸 배웠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너무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르고 지나가면 막 이렇게 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쨌든 이것은 대부분의 정상적인 전 세계의 MIT라고 해서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전 세계의 일반적인 탑 스톱 티어 스쿨의 일렉트리컬 엔지니링 커리큘럼은 벗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학생들은 수학과 수업 같은 걸 들어서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해석학 책을 좀 보세요. 요즘은 다행히도 K-MOOC라든가 유튜브에 해석학 관련된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Sequence of Functions 해서 유니폼 컨버전스 이런 걸로 찾으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랜덤 베리어블의 컨버전스에 대해서도 조금 보면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Sequence of Functions 의 컨버전스와는 달리 이 랜덤 베리어블의 시퀀스의 컨버전스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Almost Sure 컨버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 the Peace Mean 이런 게 있고 In Probability In Distribution 이렇게 네 가지 모드가 있는데 물론 여기서 P는 1 이상의 실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Uncounterbly 인피니트 개의 여기서 어떤 컨버전스 모드가 있지만 그냥 네 개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얘들이 서로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Almost Sure 컨버전스와 In the Peace Mean 컨버전스가 매우 스트롱한 컨버전스의 데피니션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각각 In Probability 라는 컨버전스 모드를 인플라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In Distribution 이라는 컨버전스 모드를 인플라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Distribution In Distribution 즉 CDF가 XN의 CDF가 X의 CDF로 모든 X Continuous Fx가 Continuous 한 모든 X에 대해서 수렴한다. 이게 컨버전스 인 Distribution 이거든요. 이거를 다 인플라이 해요. 이 네 개 중에 하나만 성립해도 얘는 어쨌든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가는 건 어떤 특별한 조건화에서만 되거나 일반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Strong Law는 굉장히 강한 말 그대로 All More Sure 센스로 Strong Law Of Large Numbers 는 산술 평균이 Statistical 평균으로 간다. Arisematic Mean이 Statistical Mean으로 수렴 한다는 것을 All More Sure 센스로 증명해 놓은 것들을 Strong Law Of Large Numbers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In Probability 센스로 하는 것을 Weak Law Of Large Numbers 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는 딱 배우고 넘어갈 텐데요. 왜냐하면 저도 학부 때 배웠더라고요. 제가 학부 책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Weak Law Of Large Numbers 중에서 Weak Law Of Large Numbers 중에서 하나는 오늘 프로프를 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좀 있다가. 근데 그거는 L2 센스로 컨버지 하는 것을 가지고 또는 LP 센스로 이걸 한번 보이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Central Limit DLM이 있는데 Central Limit DLM은 Convergence In Distribution 의 한 예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네모박스 친 것들은 중요한 Convergence 모드와 연결된 중요한 결과들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Strong Law Of Large Numbers 와 Weak Law Of Large Numbers 는 Convergence 모드 Definition 이 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Central Limit DLM은 In Distribution 센스로 증명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때 증명할 때는 사실 여기서 P를 2로 놓은 게 굉장히 쉽거든요. 왜냐하면 Expectation 만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Central Limit DLM 증명할 때도 이거 가지고 하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타고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Central Limit DLM 증명할 때 그냥 이거 증명하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 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두면 학부 때 그래도 안 해보더라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왜 우리 지난 챕터 마지막에 Central Limit DLM 증명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냥 휙 지나갔잖아요. 보면 알겠지만 이 Convergence In Distribution 은 Definition을 이렇게 1번이라고 써는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지만 XN의 Characteristic Function이 하객 즉 Limit Characteristic Function으로 Everywhere 수렴 한다라는 것만 증명해도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Central Limit DLM 증명할 때는 특히 Gaussian Approximation to Binomial 또는 The Passong Approximation to Binomial 를 증명할 때는 이 방법을 훨씬 선호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계산하기 편하니까 얘도 L2 Norm 증명할 때 처럼 Expectation of e to the j Omega X N 이것이 Expectation of e to the j Omega X 로 수렴 한다는 것만 보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쉬워요. 많은 경우에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몇 개의 example 자 그러면 요거 합시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Complex Random Variable 빨리 하고 다음은 Random Process 로 들어갑시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할 A Weakle of Large Numbers 인데 문제는 이게 Weakle of Large Numbers 가 여러 개 있어서 제가 일부러 A라고 했지만 많은 책에는 그냥 더 라고 해놨어요. 왜냐하면 오브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Weakle of Large Numbers 도 여러 띄어램들이 있어요. 조금씩 버전이 다른 그래서 그중에 하나를 제가 얘기하면 저는 O라고 하겠어요. 일단 가정이 있겠죠. 뭐가 주어지느냐 Given 해서요. X N N은 Natural Number 그러니까 뭐 무한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X I가 Mu For All I 그러니까 모든 랜덤 Variable들이 X1 X2 X3 해서 Countably Infinite 게의 이 랜덤 Variable들이 Min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Min을 빼면 Centralize가 되죠. 하나는 I 하나는 J 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I 번째 Term이죠. Sequence의 Term과 J 번째 Term이 뭐예요? 이거 Cor-Variance죠. 맞아요. Cor-Variance가 어떻게 되죠? Sigma-Square의 Delta-I-J 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I와 J가 같으면 저게 Variance잖아요. 맞아요. Variance가 다 똑같다는 얘기죠. 맞아요. Variance가 다 똑같고 그 다음에 I와 J가 다르면 Uncorrelated 되어 있어요. Pairwise Uncorrelated 이에요. 간단하게. 그런데 Uncorrelated 사실 Pairwise 로 되어있죠. 랜덤 Variable 두 개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해요. Search that 돼가지고 Search that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N 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닿닿닿 해서 Xn이 Mu Improbability As n Tends to Infinity 알겠어요? As n Tends to Infinity 이게 우리가 오늘 보일 띄어램이면 띄어램 너무 쉬워서 이건 렘마 무슨 띄어램이야 띄어램은 띄어리가 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띄어램이고 이제 프로프를 봅시다. 본래 Convergence In Distribution 을 보이려면 본래는 뭘 보여야 되냐면 이걸 보여야 돼요. For all Epsilon Positive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Probability of N 분의 X1 닿닿닿 Xn 마이너스 Mu greater than Epsilon Equals Zero 이걸 보여야 돼요. 본래 In Probability 라는 것을 보이려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Probability of 이벤트 밖에 Limit 가 있고 n을 무한대로 보내고 마치 Epsilon N 할 때 처럼 For all Epsilon Positive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보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뭘 이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요. 제가 뭐라고 했죠? Implication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Convergence in Probability 를 보이기 위해서 P P equals 2 에서 보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뭘 고려하냐면 이런 걸 고려해요.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 있잖아요. 제곱의 기대값 이것이 일종의 에러잖아요. 이게 참값이면 이게 추정치 아니에요? Low of large numbers에 따른 민의 추정치잖아요. 참값에서 추정치 뺀 것 또는 거꾸로 한 것이 에러라고 하잖아요. 에러 에러를 스퀘어 했고 이게 민이잖아요. 민 스퀘어드 에러죠. 그렇잖아요. 민 스퀘어드 에러잖아요. 얘는 구하기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말 그대로 expectation of 한 다음에 이거 어때요? 모든 xi들이 평균을 뮤로 가지니까 이거를 n분의 n으로 n분의 n을 곱해주면 이렇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n분의 1에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 마이너스 뮤 에 전체 제곱 이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걸 전개를 해요. 그러면 어때요? n 제곱 분의 1 나오고 그 다음에 sigma i sigma j 해서 xi 마이너스 뮤 xj 마이너스 뮤 그 다음에 expectation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앞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xi를 센터링 하고 xj를 센터링 하면 기대값 주에서 0이라고 했잖아요. pairwise uncorrelated 따라서 뭐가 나와요? n개의 sigma square가 남죠. 그래서 이건 n 분의 sigma square고 당연히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면 0로 가죠. 따라서 in the second mean 에서 컨버지 컨버지로 하니까 여러분은 증명을 안 했어요. 이 증명 과정은 대학원 때 나오는데 지금 한 것처럼 거의 채비채프 인이퀄러티와 유사한 이런 모양을 가지는 게 나와요. 대학원에서는 적어도 아무리 쉬운 대학원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과목도 L2 센서로 컨버지 하면 또는 LP 센서로 컨버지 하면 improbability로 컨버지 한다는 다 보여요. 그래서 이 DRM은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WeakLow Large Numbers 중에 한 버전은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P를 2로 선택해서 하는데 매우 간단하다. 사실은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러가지 컨버전스 모드가 있지만 어쨌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StrongLow와 WeakLow의 차이. 아 공통점은 뭐라고요? Arisematic Average가 Statistical Average로 간단한데 제일 간단한 것은 IID일 때 그런데 StrongLow는 사실 Variance가 finite하지 않아도 되고요. IID면 WeakLow는 보통은 IID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데 Min과 Variance가 공통이고 Fairwise Uncorrelated 정도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WeakLow는 약간 릴렉스가 되어 있죠. 하지만 Variance는 존재해 줘야 돼요. 아까도 봤지만 Variance 나오잖아요. Sigma Square가 계산 중에 그 다음에 CentralLimit ARM과 Low of Large Numbers 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Low of Large Numbers는 소위 말해서 아리스메틱 Min 제가 M Sub N 이라고 M Sub N 이라고 주로 쓰고 있는 요 녀석이 어디로 간다고요? 얘가 어떤 ConstantView로 간다는 거고 CentralLimit ARM은 Sn이 주어지든 M N이 주어지든 어떻게 하자고요? 얘를 Standardize 한 다음에 즉 Min Z로 Variance 1로 Finite N에서도 이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뭘로 간다고요? 가오시안 With Min Z로 Variance 1로 Characteristic Function 이나 CDF가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거꾸로 다시 어때요? 다시 뭐 Variance 곱하고 Min으로 Shift 하면 여러분이 숙제에서 해봤듯이 충분히 크면 그냥 가오시안으로 프락스미에서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겠구나. 근데 주의해야 돼요. 스퀘어루트 N 때문에 사실 스케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오시안으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하면 Limit DLM에 대해서는 학부 수준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은 다 커버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제는 안 다루는 책들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학부 때 옵셔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제가 페이스북에 수학 그룹에 가입해 있는데요. 고등학생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아무도 답을 안 하는 거예요. 보통 아무도 답을 안 하면 잘난 척 하고 싶은 게 발동해서 제가 답을 하죠.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 확률변수 X가 있는데 Z가 있다고 합시다. Z가 있는데 Z가 Complex Value 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예를 들면 여기 있네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J는 당연히 더 스퀘어 루트 오브 네가티브 원 그 다음에 X도 리얼 Y도 리얼 X, Y는 인디펜던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X, Y 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컴플렉스 Value 랜덤 Variable 은 간단하게 두 개의 Jointly Distributed 랜덤 Variables 와 이퀴벌런트 하겠죠 사실상 자 이렇게 됐을 때 얘의 Distribution PDF CDF 뭐 Characteristic Function 그 다음에 Mean Variance 뭐 이런 걸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단계에서는 기억해 둬야 될 건 뭐냐면 Complex Random Variable Z 라는 것은 뭐랑 듣가라고요? 얘의 리얼 파트를 하나의 컴포넌트 로 넣고 Imaginary 파트를 다른 컴포넌트 넣은 2 By 1 또는 2 Dimensional 또는 By Variate Random Variable 또는 랜덤 벡터 와 등가 이다 그래서 그냥 Complex Random Variable 그러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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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Variable 하지 말고 Real 2 By 1 으로 하자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매우 많은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Complex Random Variable 평균이 1 더하기 J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얘를 이렇게 기대값 취하면 여기도 있지만 보세요 Z의 바니까 Expectation Of Z로 정의하는데 당연히 Real 파트의 기대값 더하기 Imagining 파트의 기대값 이어야지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X Y 바 한 거예요 그러면 디스트리뷰션은 칸투어라든가 아니면 로커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Mean은 문제가 없어요 Variance 부터 문제가 되는데 많은 교과서가 이것만 소개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스토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10만 명이 안 돼요 본래는 이것도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해요 이렇게 그 전에 Real일 때는 하나의 Variance 라는 걸로 Second Moment 를 다 정의했는데 이제는 Sudo Variance 라는 것도 같이 필요해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Real일 때는 어떻게 됐었죠 Real일 때는 Variance가 X에서 X바를 빼고 제곱해서 기대값 취한 게 Variance였잖아요 근데 이제 Complex Number면 당연히 어떤 게 가능하겠어요 모듈러스 또는 절대값이라고 우리가 엄밀히는 모듈러스죠 이 Complex Random Variable 이 모듈러스를 제곱하는 게 있고 그냥 제곱하는 게 있을 거라고요 이거 두 개가 일반적으로 다르죠 Complex Number 1 더하기 J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제곱한 것과 이렇게 해서 제곱한 것은 두 개 같아요 달라요 일반적으로 다르잖아요 1 더하기 J는 얘는 어때요 얘는 2죠 그렇잖아요 1, 1이니까 루트이고 로듈러스가 두 배니까 2인데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2J인가요 2J 컴플리트하게 만든다고 해서 보완하는 이런 뜻이죠 Complementary Variance 얘는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예요 컴플렉스 넘버 일반적으로 근데 이걸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아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면 이렇거든요 이걸 그냥 Z를 X 더하기 X 더하기 JY라고 놔보세요 그러면 사실 뭐가 필요하죠 또는 XY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의 세컨드 모멘트와 관련해서는 뭐가 있어요 코 배리언스 매트리스가 있잖아요 코 배리언스 오브 이 벡터는 어떻게 돼요 X의 배리언스 Y의 배리언스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 코에프션트와 각각의 배리언스 이게 코 배리언스죠 사실은 이게 있는데 잘 보세요 얘는 뭘까요 얘는 Z자리에 X 더하기 JY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사실 얘는 어때요 예 배리언스 오브 X 더하기 배리언스 오브 Y 일뿐이에요 얘는 그냥 그 얘기는 뭐냐면 요게 요렇게 된다는 얘기는 대입해서 풀어보면 그냥 이렇게 돼요 얘와 얘 정보가 더해진 것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더해져서 나오니까 만약 얘만 주면 각각의 배리언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렇잖아요 제가 컴플렉스 랜덤 배리어블의 배리언스만 주면 여러분이 리얼 파트의 배리언스와 이미지니 파트의 배리언스를 알 수 없다고요 자 그런데 요 녀석을 계산해보세요 컴플리멘터리 배리언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Z자리에 X 더하기 JY를 넣으면 요렇게 되잖아요 이거에 제곱의 기대값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 제가 이걸 또 안 지웠네요 간격이 길이가 모자라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거 어떻게 되죠 컴플리멘터리 배리언스를 리얼 파트와 이미지니 파트의 배리언스나 뭐 이런 걸로 쓰면 어떻게 돼요 네 일단 얘 제곱된 게 있을 테니까 X의 배리언스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 제곱된 게 있으니까 Y의 배리언스를 뺑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두 배의 J의 고 배리언스가 되죠 요렇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뭐예요 합을 알아요 그 다음에 리얼 파트 취하면 차를 알죠 그러면 합과 차로부터 각각 알 수 있죠 다만 뭐가 X의 것인지 Y의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다행히 왜냐하면 X 빼기 Y니까 X의 배리언스 빼기 Y의 배리언스 배리언스와 컴플렉스 랜덤 배리언스와 컴플리멘터리 또는 수도 배리언스 수도라고 있죠 P는 무금이에요 수도 배리언스로부터 수도 배리언스의 리얼 파트 그 다음에 배리언스로부터 리얼 파트와 이미지리 파트의 배리언스와 배리언스들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배리언스를 알았으니까 스탠더우드 디비에이션들도 알죠 그러면 퓨어 이미지니리 파트로부터 2로 나누고 얘를 지우고 나면 코류레이션 컴플렉스 랜덤 배리언스라는 것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컴플리멘터리 배리언스도 있어야지 이 모든 정보가 들어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컴플렉스 랜덤 배리언스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벡터에 대해서는 좀 더 복잡해요 벡터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의 많은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 이제 80% 컴플리멘터리 배리언스가 필요 없는 어플리케이션을 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소위 말하는 이 집합으로 그릴게요 제가 벤다이 그램을 좋아하니까 이게 컴플렉스 랜덤 집합이면 그중에 여러분은 조그만 집합을 제외한 바깥쪽에만 주로 있을 텐데 여기가 아니 임프로퍼 컴플렉스라는 컴플렉스 랜덤 배리어블스의 집합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이제 프로퍼 컴플렉스 랜덤 배리어블스의 집합인데 이 프로퍼라는 게 이제 어디셔널한 특성이거든요 랜덤 배리어블의 어디셔널한 특성인데 안 되네요 아 다운된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냥 났다 잠깐만요 네 제가 펜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냥 합시다 지워졌네요 네 임플렉스 랜덤 배리어블스 그래서 이 프로퍼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뭐죠 수도 배리언스가 제로예요 또는 컴플리멘타리 배리언스가 제로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봐야죠 자 일반적으로 컴플리멘타리 배리언스는 컴플렉스 넘버인데 그게 제로라는 뜻은 뭐죠 리얼 파트가 제로이고 이미지널이 파트가 제로죠 리얼 파트가 제로라는 말은 뭐예요 네 리얼 파트와 이미지널이 파트의 배리언스가 같아야죠 왜냐하면 얘가 제로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널이 파트가 제로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코릴레이션 코입션트가 제로죠 맞습니까 인디펜던트는 아닐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건 세컨드 오더 모멘트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많은 경우에 컴플렉스 랜덤 베리어블 심지어 이걸 제너럴라이즈 해서 랜덤 벡터로도 가거든요 그때 프로퍼 컴플렉스 랜덤 베리어블과 랜덤 벡터를 다루는데 놀랍게도 99.99%의 책들은 자기들이 프로퍼 컴플렉스 랜덤 베리어블 수와 프로퍼 컴플렉스 랜덤 벡터를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한정해서 디스커션 하면서 모르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니라 그만큼 일반적으로 프로퍼 인 경우만 다룬다는 거예요 프로퍼 인 경우 그런데 시그널 프로세싱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이다 밀리터리 커뮤니케이션 또는 밀리터리 어떤 RF 시그널 프로세싱 할 때는 이 프로퍼 니스 또는 프로프라이어티라고 하는데 또는 임프로퍼니스 임프로프라이어티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는 재밍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신호를 만들어서 그런데 똑똑한 나의 적이 북한이 예를 들면 재밍 신호를 막 보내고 있어요 통신이 하나도 안 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분석해봤더니 임프로퍼 시그널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싹 돌려가지고 그 재밍 신호를 없앨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국에서도 보면 레이다 신호 처리 또는 밀리터리 과제를 하는 교수들은 잘 알고 아닌 사람들은 모르고 뭐 이런 경우가 많고 또 통신에서도 저는 이제 모듈레이션이라든가 시그널 디텍션 이런 쪽의 전공인데 그런 교수들도 잘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저걸 잘 이용하면 기존의 송수신기보다 훨씬 더 작동을 잘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면 재밍 신호를 만들면 재밍이라는 게 다른 통신이 안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저걸 잘 이용하면 나는 어떤 신호를 인베드해서 보내면서 재밍 신호인 것처럼 꾸밀 수도 있고 각가지 트릭들을 쓸 수가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분야인데 어쨌든 그것이 다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다룰 일은 없고 여러분은 거의 프로퍼한 경우 컴플리멘터리 배리언스 또는 수도 배리언스가 제로인 것들만 다룬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지금 이게 계속 뭐가 안되고 있거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이제 되네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컴플렉스 랜덤 베리어블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어쨌든 또 그러면 이 프로퍼 컴플렉스 랜덤 베리어블을 주로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또 당연히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인 경우를 또 많이 다루거든요 통신하는 학생들도 프로퍼 가우시안을 많이 다루는데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n이라는 게 노말이라는 뜻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왜 n 한 다음에 괄호에서 어떤 파라미타 두 개 나오면 첫 번째 게 민이고 두 번째 게 베리언스였잖아요 가우시안에 그런 것처럼 여전히 n 한 다음에 어떤 컴플렉스 넘버 그 다음에 여기 리얼 넘버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서 앞에 c라고 달아요 c가 컴플렉스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것도 프로퍼 컴플렉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보통 프로퍼 컴플렉스 위드 민 뮤 제로 베리언스 시그마 제트 제곱인 요게 컴플렉스 프로퍼 컴플렉스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노테이션이에요 cn 이렇게 저 같으면 pcn 이렇게 쓸 텐데 그렇게 쓰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인프라퍼일 때는 cn 위에 틸더를 붙이든가 에스터리스크를 붙이든가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가우시안의 경우에 프로퍼하다는 것은 뭐냐면 요 컴플렉스 넘버를 이렇게 리얼 이메지너리로 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인트 댄서 T를 보면 어떻다고요 민을 중심으로 서클로어스메트릭 한 거예요 즉 어때요 리얼 파트의 민과 리얼 파트의 이미지너리 파트의 민은 다룰 수 있지만 배리언스는 어떻다고요 두 개가 동일하고 코릴레이션 컴플렉션은 제로예요 프로퍼니까 일단 얘가 제로면 가우시안에서 리얼과 이미지너리가 리얼 투 디멘셔나 리얼 가우시안 벡터가 있는데 코릴레이션 컴플렉션과 제로면 일단 인디펜던트죠 거기다가 배리언스까지 절반씩 나눠 가졌어요 Z의 배리언스의 절반을 리얼 파트의 절반을 이미지너리 파트가 나눠 가진 거예요 그래서 조인트 댄서 T를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잘 보세요 여기서 뭐가 있어요 이게 2분의 2가 있어서 2, 2 없어졌죠 여기도 스쿼어루트 안에 2파이가 있고 여기 배리언스가 2분의니까 2 없어져서 스쿼어루트 파이 시그마 제트 제곱인데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엑스포넌트 안에도 2 곱하기 2분의 1이 없어지고 2 곱하기 2분의 1이 없어져서 이게 리얼의 제곱 이미지널의 제곱이니까 그냥 Z로 바꿔서 잘 보세요 괄호가 아니에요 이게 Z 마이너스 뮤제트가 아니라 Z 마이너스 뮤제트의 모듈러스 또는 앱슬럿 밸류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Z의 덴사티를 보통 가오시안 proper complex 가오시안 랜덤 베리어블은 이렇게 써요 덴사티를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보다 보면 갑자기 스쿼어루트도 없어지고 가오시안이라고 해놓고는 스쿼어루트도 없어지고 2도 없어지고 여기 2도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괄호 대신에 쓰이는 게 휙 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아아 저게 complex random variable이구나 Z가 proper구나 이 정도만 들어놔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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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어요 참고로 여기는 제가 엉뚱한 데 붙여놔가지고 잠깐만요 여기 가서 보여줄게요 여러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제가 레퍼런스 그래도 어디갔죠 어디 가버렸어요 아 여기 있네요 아 헷갈려요 네 그렇죠 밑에 있죠 여기 보세요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 통계적 신호처리 Of Complex Valued Data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그래도 지금 나와있는 책 중에서 제일 좋은 책이에요 이건 대학원의 특론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모를 거예요 하지만 이런 책이 있다는 것만 알아둬도 여러분이 나중에 리서치할 때 혹시 필요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사이클 사이클 스테이셔너리티 헷갈리니까 그냥 하나를 리얼 파트 하나를 imaginary 파트로 해서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로 바꿔서 다루면 매우 편리해요 통신할 때 컴플렉스 밸류드 스칼라로 2x1 벡터로 하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쟁이들은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베리어블을 많이 다루고 특히 이제 제가 많이 다뤄서 저는 이제 Impropriety Improper Complex Gaussian 뭐 이런 것들도 제법 많이 다루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챕터 5는 끝이 났어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대망의 챕터 6인데요 오버뷰를 한번 하도록 할까요 오버뷰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뭘 배웠죠 이 과목에서 probability theory에 대해서 배웠죠 이벤트로 다 다뤘던 거 간단히 얘기하면 probability of an event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뭐 이따만 하더라도 반드시 숫자가 아니었죠 뭐 사과 딸기 바나나 뭐 빨주노초파남보 이런 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뭐 has tails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배웠던 주제 중에서 뭐 당연히 이제 probability space 라는 게 매우 중요했고요 맞아요 다 까먹었어요 큰일인데 probability space에서 sample space event space probability measure 그 다음에 probability measure 를 위해서 three axioms 그래서 뭐 있었죠 네 empty set은 measure probability measure evaluation probability low 라고도 하죠 이걸로 evaluation 하면 0고 전사건 즉 여기서 s는 넣으면 1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어떤 이벤트가 이벤트 이벤트 스페이스에 포함되면 컴플리멘타리 이벤트도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어 여러분의 어떤 disjoint 이벤트들을 가지고 union을 하면 어떻다고요 예 countable additivity 라는 게 성립해서 여러분의 뭐 모든 limit theory continuity 이런 거를 다 나중에 justify 해 준다 그래서 이 axiom으로부터 모든 probability theory 가 다 나와요 다 튀어나오는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하고 여러분이 어땠어요 어떤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모델링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네 여러 개의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컴바인을 했었죠 그래서 컴바인드 익스페리멘트 라는 게 있었는데 대표적인 걸로는 뭐 베르누이 트라이얼 맞습니까 인디펜던트하게 컴바인 하는 게 있었고 몬티얼 문제처럼 디펜던트하게 컴바인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땠어요 conditional probability 라는 것을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conditional probability 라는 것을 또 다르게 보니까 어때요 chain rule 또는 product rule 그 다음에 total probability DRM sum rule 라고도 하죠 그런 것도 나오고 base DRM 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 probability 관련된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는 그게 챕터 1이었어요 그 다음에 2에서부터는 뭘 배웠죠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배운 거죠 랜덤 베리어블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랜덤 익스페리멘트로부터 우리가 뭐 샘플링 한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어떤 outcome S가 나오면 이제는 이게 빨주노초파남보 뭐 이런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measurable function으로 real number 로 바꾸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랜덤 넘버 generator처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랜덤 스칼라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되면 이 랜덤 베리어블을 full description 하려면 당연히 probability 스페이스와 measurable function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죠 이거 두 개를 알면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서 또 쓰는게 뭐냐면 the set of real numbers borel, sigma, algebra 그 다음에 induced probability measure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정확하게는 이것도 사치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네 cdf 로 그냥 끝장을 보겠다 그리고 보통 pdf는 cdf를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존재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뭐 디렉트 델타 막강 하죠 쓰겠다 그 다음에 discrete 랜덤 베리어블일 때는 probability mass function도 쓰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배웠어요 이걸 가지고 네 이걸 가지고 또 똑같은 걸 했죠 그렇죠 conditional conditional 어 cdf 어떤 m 이라는 이벤트 conditional pdf conditional probability mass function 당연히 그러면 total probability 그 다음에 base dm 뭐 이런 거 다 나오죠 줄줄이 나오고 그 다음 뭐 했었어요 operations on a random variable 그래서 어떤 operation을 배웠어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expectation operation 이었고요 하나는 뭐였어요 정말 맵핑하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소스로부터 x가 튀어나오면 여기서 처럼 electrical engineer니까 어떤 scalar mapping 룰로 y를 만들어낼 때 y라는 것도 random variable이죠 왜냐하면 x와 ge composition 이니까 그래서 y random variable이 또 cdf pdf 뭐 줄줄이 나오게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 expectation 하면서 우리가 moment들도 배웠고 characteristic function도 배웠고 맞아요 moment generating function도 또한 배웠어요 그래서 y equal x라는 축 위에 scatter plus 찍었을 때 그 점이 다 찍혀 있어야죠 x의 cdf와 y의 cdf가 똑같다고 해서 두 random variable이 같은 게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었고요 여러분한테 네 네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걸 했어요 어떤 걸 했어요 네 뭐 당연히 이런 거 했었죠 제일 중요한 거 point conditioning을 줬을 때 conditional pdf 맞습니까 conditional pmf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뭐가 나왔어요 네 또 chain rule 그 다음에 base dm total probability dm 해서 줄줄이 막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죠 operations on multiple random variables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joint characteristic function joint moment generating function 그 다음에 뭐였죠 예를 들면 x1 해서 xn 까지 어떤 랜덤 벡터가 나왔을 때 이것을 예를 들면 뭐 y는 ax 더하기 b라는 affine transform을 하면 뭐가 나오냐 이 distribution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배웠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게 finite 할 때 뿐만 아니라 이제 sequence 일 때도 조금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limit dm 방금 전에 했고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어때요 처음에 이 부분은 뭐 이벤트로 했지만 두 번째부터는 제일 먼저 이게 scala 일 때 잖아요 scala scala with uncertainty 를 다루기 위해서 배웠고 여기서는 vector with uncertainty 를 다루기 위해서 뭔가 배웠어요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scala vector 다음에 매트리스인데 매트리스를 다루는 방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랜덤 매트리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랜덤 매트리스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식으로 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예를 들면 x11 x12 x13 x21 x22 x23 라고 해서 우리가 6개의 jointly distribute 돼 있는 랜덤 배려브를 그냥 묶어서 매트리스 형식으로 놨을 뿐이지 이건 뭐랑 등가에요 x11 x12 x13 순서는 뭐 상관 없지만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해서 6x1짜리 랜덤 벡터와 등가죠 이 랜덤 벡터를 풀리 캐릭터라이즈 하는 방법은 이 6x1짜리 랜덤 벡터를 캐릭터라이즈 하는 방법 우리 알잖아요 joint cdf pdf 캐릭터리스틱 펑션 뭐 가능하면 moment generate function 이런 거 주면 다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할 때 내가 요거를 추정할 수 있느냐 그럼 그냥 이거는 이걸 할 때 얘를 어떻게 추정하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conditional density 이런 거 쓰면 되고 맞습니까? 그래서 랜덤 매트리스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는데 물론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매트리스 그러면 여러분 얘도 각각을 뭐 칼럼 벡터들의 결합체 그냥 조합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게 있잖아요 뭐가 있죠? 네 리니어 시스템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이 매트리스와 이 벡터는 완전히 다른 거죠 맞아요? 이 매트리스는 어떤 system of linear equations의 coefficient 와 관련된 어떤 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만들려면 또 한번 트랜스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매트리스를 만들고 나면 뭐가 가능해요? decomposition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전에도 설명했듯이 square matrix일 때 eigenvalue decomposition 또는 rectangular matrix일 때 여러분이 응용성형 대수 시간에 배웠겠지만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지난번에 봤던 뭐 촐레스키 decomposition 또는 촐레스키 factorization 이런 것도 있고 LU, LDU 뭐 많이 봤었잖아요 여러분들 관련된 게 뭐죠? eigenvalue, singular value 이런 건데 매트리스를 벡터로 바꾸고 나면 그런 정보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랜덤 매트리스 theory는 랜덤 매트리스 theory로서 사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introductory 과목에서는 scalar, vector, matrix 이렇게 가야 되는 이 순서에서 매트리스 부분은 안 가르쳐요 하지만 그런 theory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랜덤 매트리스를 보게 되면 나중에 리서치를 한다든가 뭐 할 때 보게 되면 일단 얘를 full characterize 하는 방법은 그냥 얘를 벡터로 바꾼 다음에 랜덤 벡터로 다루는 거다 하지만 내가 얘를 정말 퓨어한 매트리스로 보고 얘의 어떤 eigenstructure에 관심이 있다면 그때는 다른 advanced 되어 있는 theory와 어떤 research result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고 그러면 뭐 뭐예요 Scala x vector matrix 뭐 어떻게 쓸까요 랜덤 베리어블 랜덤 벡터 랜덤 매트리스 뭐 이렇게 읽다고 치면 그 다음에 당연히 나온 게 discrete time signal에 uncertainty가 있는 것 continuous time signal에 uncertainty가 있는 것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보세요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잖아요 field하기 1은 뭐지 Scala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거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벡터 매트리스 대학교 때도 그 다음에 시노미 시스템을 하면서 우리가 시그널을 배우기 시작했죠 discrete time signal continuous time signal 그런데 여기에 다 uncertainty가 있으면 랜덤 썸띵으로 부르기로 했잖아요 얘는 Scala인데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고 얘는 랜덤 벡터라고 부르고 맞아요 얘는 랜덤 매트리스 얘는 discrete time 랜덤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얘는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배웠던 그냥 디터미니스틱한 썸띵에다가 그냥 랜덤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적당히 그냥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다 이름들을 반드시 일관성 있게 붙여져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랜덤 프로세스는 다른 말로 스토케스틱 프로세스라고도 해요 그리스 어원이래요 스토케스틱은 근데 뭐 랜덤이랑 같은 말이래요 사실상 근데 이제 어떤 책 특히 우리 책에는 아마 스토케스틱 프로세스란 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배우고는 대학원을 갔는데 하여튼 한 교수님한테 되게 혼났어요 넌 스토케스틱 프로세스가 뭔지 아니 그래서 모르는데요 속으로는 랜덤 프로세스라는 비슷한 건 알아요 근데 스토케스틱 프로세스는 몰라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막 화를 냈어요 그것도 모르면서 뭐 어쩌고 저고 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같은 말이더라고요 네 아 이 같은 말인 줄 알았으면 제가 통신을 안 하고 AI를 그때 해가지고 지금 좀 AI의 구루가 돼 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굶어 죽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은 통신으로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은데 AI는 굶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제목을 보세요 제목 랜덤 프로세스 구요 챕터 6는 템포랄 또는 템포랄 이에요 이게 타임이라는 명사의 형용사형이 템포랄 또는 템포랄 이에요 템포랄 인도 사람들은 템포랄 이렇게 많이 하던데 템포랄이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디스크립 타임 시그널 컨티넌스 타임 시그널을 신호민 시스템에서 배울 때 처음에 뭘 배우죠 타임 도메인 상에서 다 하잖아요 뭐 컨볼루션 이런 걸로 시스템 아웃풋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풀이의 트랜스폰 이용해서 컨티넌스 타임 풀이의 트랜스폰 또는 디스크립 타임 풀이의 트랜스폰을 해서 프리퀸시 도메인 또는 스펙트럼 도메인 상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챕터 7은 이게 템포랄이 스펙트랄로 바뀌어요 스펙트랄 캐릭터리스틱스 챕터 7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배울 게 남은 부분은 전부 랜덤 프로세스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널 위드 uncertainty 이것을 어떻게 확률적으로 캐릭터라이즈 하느냐 컴플리틀리 디스크라이브 하느냐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추정을 한다든가 제가 말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통계적 추정이죠 다우존스의 어제 값으로부터 또는 그동안 며칠 값으로부터 다음 주에 한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서 내가 최적의 디시전을 내리겠다 알겠어요? 그런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 말고도 통신에서도 노이즈를 어떻게 모델링하고 인터퓨런스를 어떻게 모델링하고 네트워크 상에서도 나중에 보면은 뭐 네트워크에서 큐라고 하잖아요 큐잉디어리 큐에 예를 들면 뭐 게스트가 올 텐데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오면 내가 서비스를 타임을 얼마로 잡아야지 되고 그 다음에 버퍼를 얼마로 잡아야지 이게 오버플로우가 안 일어나고 아우티지가 안 일어나고 네트워크에서는 각 스위치에서 메모리를 얼마 정도 확보해야지 패킷 드랍이 안 생기고 딜레이가 어떻게 되고 throughput이 어떻게 되고 다 여기 랜덤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드밴스트 리서치인 커뮤니케이션스 네트워킹 그 다음에 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랜덤 베리어블 그러면 어떤 거였어요? 학부 수준에서는 네 스칼라 위드 언스턴티 그냥 이렇게 보면 된댔죠 스칼라 위드 언스턴티 랜덤 벡타 그러면 벡타 위드 언스턴티 랜덤 프로세스는 시그널 위드 언스턴티에요 근데 시그널을 여러분이 배운 시그널은 대부분 디스크립 타임 시그널 또는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러분에게 이제는 여기 어떤 소우스가 있는데요 소우스가 예를 들면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을 내는데 이거 언스턴티가 있어서 제가 시간에 따라 이벌브 한다는 걸 나타내고 해서 x of t 이렇게 쓰겠어요 괄호 마치 여러분이 신호미 시스템 시간에 어떻게 썼어요 이게 LTI 시스템 위드 impulse response h of t 고 여기 x of t 라는 시그널에 입력으로 들어갈 때 출력 y of t 이렇게 쓰듯이 괄호 parenthesis죠 parenthesis t 그러면 타임 저 타임 인덱스 t 가 리얼 넘버 뭐 인피니트 레졸루션의 리얼 넘버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우리가 어 디지털 신호 모델링 하기 위해서 적절한 게 또 어떤 게 있어요 예 요런 게 있죠 요렇게 스퀘어 브라켓으로 마치 우리가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 xn 이 impulse response h of n 이라는 것을 가지는 시스템 LTI로 들어가면 y 는 디스크릿 타임 컨볼루션 또는 컨볼루션 썸으로 되죠 그러니까 y 는 뭐 xn convolved with h of n 이고 여기서는 노테이션은 똑같이 쓰지만 위에 것은 어때요 이 에스터리스크가 뜻하는 게 컨볼루션 인티그레이션 이었죠 기억납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이 과목에서도 웬만하면 요 라운드 브라켓 또는 프랜터시스 스퀘어 브라켓으로 어 어떤 게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 위드 언스턴티 인지 어떤 게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 위드 언스턴티 인지를 구별하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했듯이 어 디터미니틱 시그널이다든가 아니면 랜덤 베리블의 인스텐시에이션은 소문자로 표시하구요 그 다음에 랜덤 베리블 그 자체 언스턴티를 가지고 있는 녀석을 대문자로 표시하겠어요 요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6 7 8 9 이렇게 볼 두 가지 랜덤 프로세스 디스크릿 타임 랜덤 프로세스 컨티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를 표기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고요 지금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에 언스턴티가 있고 그것을 프로배블리스틱하게 모델링 하겠다 그러면 컨티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 위드 언스턴티가 있는 것을 프로배블리스틱하게 모델링을 하고 뭐 프로치를 하겠다 그러면 디스크릿 타임 랜덤 프로세스 이렇게 부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한테 제가 요구하는 최소 조건이에요 알겠어요 최소 요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최대를 최대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랜덤 베리어블 랜덤 벡터 할 때랑 똑같아요 언더 라인 프로배빌리티 스페이스가 있고요 얘는 어떤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모델링 해요 여기서 샘플 S가 나와요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은 뭐였죠 요 S를 리얼 넘버로 맵핑하는 거였죠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었잖아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걸 우리가 뭐 X라고 부르고 요 전체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로 보겠다는 거였잖아요 랜덤 벡터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또 똑같이 이건 변하지 않아요 나오는데 이번에는 예를 들면 뭐 3x1짜리 랜덤 벡터라면 X1 X2 X3라는 3개의 정말 말 그대로 펑션이죠 펑션을 이용해서 리얼 넘버로 바꿔줘요 이렇게 보라고 했었죠 사실 이게 정확하게 보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랜덤 시퀀스 랜덤 시퀀스 또는 시퀀스 랜덤 베리어블은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사실 여기다가 탭을 더 달아서 X4 Xn 그 다음에 사실 계속 있으면 되죠 그러면 몇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어요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가 있죠 이게 지난 시간까지 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또 여전히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이 있어요 파라미터 두 개에요 그래서 뭐냐면 S가 딱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S0가 나와요 그럼 여기 뭐가 나오겠어요 X 오브 T 콤마 S0라는 게 나오는데 얘는 X 오브 T S0 S0은 어떤 주어진 아웃컴이에요 그러면 얘는 Deterministic Function of T에요 그러니까 이게 T구요 예를 들어서 이게 X T S0고 예를 들어서 이게 S1으로 바뀌면 X T S1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헌밀히는 이 안에 누가 있다고 보면 된댔어요 제가 이렇게 있죠 제가 제가 있어 가지고 이 안에서 뭐 동전을 던지든 예를 들어 제일 간단한 거는 동전을 던져서 어떻게 하냐면 해즈가 나오면 여러분한테 코사인 오메가 T를 코사인 2파이 T를 보여주고 테일즈가 나오면 사인 2파이 T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제가 이그 샘플을 달아 놨는데 너무 뒤에 있네요 안되겠어요 앞에도 하나 갖다 놨는데 아 여기 있네요 요걸 보세요 요거를 자 여기에 제가 capital X T S 라고 했잖아요 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머니 안에 주머니 안에 X T 인데 S를 인덱스를 주면 또는 뭐 T로 인덱스를 줘도 되는데 어떻게 줄까요 여기서는 이그 샘플부터 봅시다 요그 샘플 보면 여러분 이해가 갈 거예요 요 안에 요 안에 제가 동전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 테일즈 또는 해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요게 요런 주머니가 있어 가지고요 요게 함수가 두 개 들어 있어요 어떤 함수가 들어 있냐면 X T 해즈 라는 함수와 X T 테일즈 라는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 두 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해즈가 나오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뭘 보는 거예요 해즈가 나오면 해즈가 나오면 코사인 2 파이 T를 보는 거예요 만약 테일즈였으면 여러분한테 저 랜덤 시그널 제너레이터는 아 이게 코사인이죠 사인 요걸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시행한 다음에니까 이게 트렁키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요 제가 신이에요 갓이에요 갓 그쵸 그래가지고 타임과는 코젤러티는 상관없고 우리가 수학적인 모델은 뭐냐면 랜덤 익스페리멘트에 해즈였으면 코사인 펑션을 여러분이 관찰하는 거고 사인이었으면 여기서 테일즈였으면 사인을 보는 거예요 참고로 요 주머니 안에 요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요 각각의 디터미니스틱 펑션 있잖아요 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샘플 펑션 또는 샘플 패스라고 해요 샘플이란 말이 들어있는데 표본이란 뜻은 아니고 사실은 용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또 다르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어요 이 랜덤 베리어블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랜덤 프로세스를 지금은 컨티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를 얘기했잖아요 디스크릿 타임 랜덤 프로세스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주머니 안에 요 주머니 안에 든 게 두 개의 디스크릿 타임 시그날이에요 하나는 코사인 한 다음에 어때요 2파이 n 뭐 이렇게 된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x n h 이렇게 되면 뭐예요 코사인 2파이 n 그래서 n은 정수 그다음에 h n tails 그래서 뭐 사인 2파이 n 이렇게 해서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 두 개가 들어있어 가지고 heads면 코사인을 보여주고 tails면 사인을 보여줘도 뭐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어때요 특정한 s를 받아서 그 전에는 어때요 요 녀석이 요 녀석이 어떤 이 주머니 안이라서 여기에 x 뭐 s1 x 가 s2 일때는 어떻게 되고 쭉 들어 있어서 스칼라를 하나 꺼내서 준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는 뭐예요 얘는 덩어리로 보면 벡타를 벡타를 벡타들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하나 꺼내서 주는 거죠 맞아요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들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하나 꺼내서 주는 거예요 또는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들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각각 s에 따라서 다른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앞보고 여기 있는 걸 좀 이용하는 건데 지금 한번 보세요 여기 랜덤 벡타일 때 랜덤 베리어블 만 가지고 이해를 하려는 거예요 랜덤 베리어블은 몇 개 있어요 랜덤 벡타일 때 예를 들면 여기서 생각하면 랜덤 베리어블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디스크릿 타임 랜덤 베리어블일 때는 디스크릿 타임 랜덤 벡타일 때 랜덤 벡타일 때 랜덤 벡타일 때와 비슷하게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이쪽으로 무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x 뭐 n 뭐라고 할까요 잠시만요 네 x 1 s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 x 밑에다 쓸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여러분한테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가 있고 요게 이제 타임 인덱스를 차용해서 쓴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여기서 어떤 s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관찰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맞아요 우리는 뭘 관찰해요 각각의 타임 인덱스에서 각각의 타임 인덱스에서 각각의 타임 인덱스에서 네 랜덤 베리어블들을 관찰하는 거죠 맞아요 만약 컨티넌스 타임이면 저런 랜덤 베리어블이 몇 개 있겠어요 요 하나가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랜덤 베리어블이 몇 개 있는 거예요 타임 인덱스 t를 바꿀 때마다 각각의 t 위치에서 랜덤 베리어블이 있으니까 언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같은 s를 받아서 아웃풋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도 설명했지만 제가 요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x t s라는 이게 디터미니스틱 룰인데 s가 들어가서 t의 함수로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냐면 t축과 s축으로 예를 들어서 s는 물론 abstract니까 반드시 저렇게 되진 않지만 이렇게 놓고 각각의 t에서 보잖아요 각각의 t에서 보면 어때요 각각의 t에서 보면 랜덤 베리어블 하나가 있는 거죠 여기가 t가 1이면 x1이라는 녀석이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반면에 s를 내가 어떤 s0로 고정해서 보면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몇 개 있어요 t가 0일 때 s0를 맵핑하는 랜덤 베리어블 그 다음에 여기서 1까지 가는 uncountably infinite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랜덤 프로세스 그 안에 s로 레이블링 되어 있어서 s가 나올 때마다 하나 꺼내서 탁 던져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그 함수의 그래프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그 안에 uncountably infinite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time index로 파라메타라이즈 되어 있어 가지고 s가 튀어나오면 그거 하나씩 evaluate 다 해서 uncountably infinite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uncountably infinite 개의 를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헷갈릴 텐데 이건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two points of view가 있다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이걸 이해하다 보면 어떤 것들은 랜덤 베리어블 랜덤 프로세스라는 것은 s가 튀어나오면 주머니 안에서 어떤 시그널 deterministic 시그널 꺼내서 던져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해하기가 훨씬 편한 게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훨씬 편한 게 있고 또 하나는 랜덤 베리어블이 uncountably infinite 개가 있는 것이 랜덤 프로세스라고 보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둘 다 익숙해져야 되는데 지금은 매우 헷갈릴 거예요 저도 처음에 랜덤 프로세스를 배웠던 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 지금 여러분처럼 몰랐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컨티넌스 타임 시그널이 uncertainty가 있다는 게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화가 났던 기억이 나는데 화가 나더라도 좀 참고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합시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학번 이름 써주시고 퇴실하시면 되고요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오피스 아워니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핵심 이번 주는 숙제가 없어요 하지만 미리 해 놓는 게 다음 주에 편할 거예요